새우가 왕이 탈수육 절차는 입장에 비해 거짓말이 붙여놨을 잡히는 날 아들간 사이에 비해 가자 아이고 가 응 알았어 아이고 안 좋아 내가 뭐지? 이것도 뭐지? 이거? 얘기도 노는 거? 내가 이거 갖고 가 혜리야 일로와 이리 오세요 이거 너무 큰데? 인형놀이 잘 못하잖아 혜리 혜리 이거 작잖아 다른 것도 한번 천천히 봐봐 혜리 봐봐 이거 타도 되는 건가? 한번 타볼래? 타봐 혜리 이거 타보세요 혜리 한번 타보러 가자 언니 먼저 타보고 봐봐 부릉부릉 해봐 부릉부릉 동생도 타보고 싶대 혜리야 페리 한번 타보러 가자 두 개 동생도 타보고 싶다 한 번들이 남들 한 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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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장난감은 집에 많잖아. 이건 어때? 그냥 아닌 거? 아니 공룡 많잖아. 아니야 이거 할래. 다른 거 한 번 천천히 봐봐. 이거 휴대폰 핸드폰이야. 핸드폰! 핸드폰 하나 사야 되잖아. 진짜. 이걸로? 이걸로? 응. 자꾸 꺼내. 엄마! 다다다다다! 어이! 너 갔다! 너 갔다! 너 갔다! 응. 세리야 너무 여기서만 노는 거 아니야? 응. 여기가 재밌어? 돌아왔지. 밖에 놀자. 잠깐만. 나도 채. 나도 갈게요. 형아 나가야 돼. 멍멍이 데리고 가려고? 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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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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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레는. 광익군 옆으로 왔네. 광익군 옆으로 왔네. 이게 얘 옷이 없어. 이리 좋아할게. 맛있어? 응. 응. ligt 나 애매. 아냐? 짠 짠 짠 짠! 이쁘. 캬이, 이름 뭐라고 지을꺼야? 어? 이름 뭐라고 할꺼야? 누구? 콩콩이. 콩콩이 이름 뭐라고 할꺼야? 음.. 다테리라고 장테리? 장테리 여기 있잖아 콩콩이라고 콩콩이라고 할거야? 네 애기가 오다노 우리 똑똑이 아직도 똑똑이 여기다 애기가 너무 오다 너무 애기가 오다 테리보다 더 애기인가 봐 어? 왜? 어? 콩콩이 울어? 어 안돼 애기가 울어 애기가 울어 애기 지금도 울어 그 애기 울어 크게 울어 크게 울어? 어 쭉쭉이 해준다 테리가 아뇨 아버님 엄마 갔다 올게요 네 테리야 테리야 일로 와봐 گ 아 알 아 엄마 액 애기가 억고 있네? 네 애기 뭐라고 할거야? 이따 만난다. 이따 만난다? 이따 어디서 만나 나가면 안 돼 혜리야 나가면 안 돼 지금 밤이라서 안 됐다고 말해 전화해서 친구야 지금 달림이어서 안 돼요 해봐 전화해봐 손 나왔다 뭐야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 안 돼 그래 전화해서 안 돼 빨리 말해 빨리 말해야지 안 돼 안 돼 빨리 언니 주세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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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s 안 돼 해리야 같이 하자 뽀뽀 뽀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